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등을 위한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재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에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라고 하는 것은 영업시간 규제 그리고 몇 사람 이상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동안 손실보전을 해주겠다고 했고 정부가 밝혔고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게 질질 꺼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안은 원래 59조 4천억 원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소급금까지 줘야 된다.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은 2조 6천억 원이 더 늘어난 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거의 숨이 넘어가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을 깨알 수 있도록 재정당국이 신속하게 집행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바로 집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회가 통과하자마자 바로 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여야 간에 많은 대립하고 갈등을 펴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장초에 이 건에 대해서 더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4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게 아니라 천만 원까지 지급해야 된다고 하자 600만 원에서 또다시 천만 원 정도 최대 천만 원 적게는 600만 원 해서 지금 31만여 가구나 되는 자영업자들에게 바로 돈이 지금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에 출근하는 길에 추경 때문에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타기 때문에 그 입구에서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기자들이 또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경 돈이 막 풀린다는 거죠. 돈이 한 60조 정도 풀리면 물가 상승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 이렇게 물으니까 물가 문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추경에 그러면 추경에 안 합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있다고 하는데 추경을 안 합니까? 영세 자영업자가 숨 넘어가는데 그거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가 지금 숨이 넘어간다. 그거 먼저 생각을 하고 물가는 우리 정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단독으로 추경을 마련해가지고 편성해가지고 자영업자들에게 준다고 했으면 아마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물가 인상이다. 뭐다. 적자 재산이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반대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추경을 해서 자영업자들이 숨이 넘어가니까 그거 먼저 해야 된다. 여기에 지금 정책의 방점이 지켜있고 이걸 보고 국민들이 오늘 댓글을 보면 안심을 하겠다. 대통령이 뭐가 급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문제는 앞으로 정부에서 세부적으로 관리할 테니까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숨이 넘어간다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댓글을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배에 있는 것 같다. 지금 뭐 이렇게 좋은 댓글을 그렇게 쓴 사람이 많습니다. 우문현답이다. 이런 걸 보고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로서 뭔가 형식에 매이지 않고 바로 국민들에게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잘 담겨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짧고 간결한 이런 답의 메시지에 지금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뭐가 필요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한 거를 잘 알고 있고 깨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거와 그리고 국민들 가까이에서 용산이라고 해서 대통령실이 완전히 국민들 가운데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소통하는 면이 더 넓고 기도자들 만나는 게 더 많고 그리고 참모들과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저 멀리 용산의 집무실도 잔디밭 건너에서 보면 대통령실이 어디 있는가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청와대는 청와대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구정궁물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뭔가 장막이 쳐져 있고 공간이 의식을 지지배한다듯이 그 안에 들어가면 뭔가 장엄하고 그래서 참모들도 직원들도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면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는 횡한이 아주 넓은 공간이어서 대통령궁 안에 들어가면 여기가 정말 대통령실이 아니라 대통령궁 같아. 왕실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래서 국민들이 뭐가 급하고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뭐다 하는 것을 오늘 아침 기자들 문답을 통해서 잘 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 물가 상승 뭐 이런 거 우려가 되지만 그러나 지금 영세 자영업자가 숨 넘어간대 그거 먼저 챙겨야 한다.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먼저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자영업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 문제를 놓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먼저 챙긴다. 이렇게 하려고 끝까지 돈 더 줘야 된다 하는데 과거에 윤석열 쪽에 국민의힘 쪽에 야당이었을 때 그렇게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더 많이 주고 소급해져 두자 할 때는 그때는 또 귀담아 듣지 않고 있던 이 야당이 지금 갑자기 자기가 야당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진정성보다는 6월 1일 날 선거를 앞두고 누가 돈 많이 준다. 이걸 또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만일 6월 1일 날 선거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 아닌가. 6월 1일 날 선거 전에 돈을 지급하면 국민들이 돈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주는 주체는 결국은 국민의힘이고 또 윤석열 정부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야 우리가 더 많이 주려고 그래서 계속 막고 막고 이렇게 하다가 여론이 악화되니까 하는 수 없이 돈을 줘 줬는데 그것도 윤석열 정부가 당초에 예산을 가지고 있던 것보다 2조 원 이상을 2조 4천억 원을 더 넣어가지고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통 크게 수용해가지고 지급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자행업자들이 숨이 넘어간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1월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주기를 하루 종일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다. 대기하고 있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이 뭘 필요하고 있고 국민들이 필요에 대해서 지도자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준 한 토막이 아닌가 지금은 물가 상승보다는 자행업자들이 숨 넘어간다. 자행업자들 그동안 주지 못했던 월세, 월급, 외상값 이거 지금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나온다니까 그야말로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자꾸 선거 전략으로 하루 이틀 미루고 또 벌떡 협상하다 일어나버리고 이러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이렇게 협조 안 할 줄 몰랐다. 또 이 말을 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아니 대통령이 왜 더불어민주당의 탓을 하느냐 또 이걸 핑계 대가지고 또 질질 끌려고 하다가 대통령 결단으로 다 받아들이라 해서 61조 되는 규모를 오늘 지급한다고 하니까 자행업자들에게 전체 주는 돈은 지금 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리고 특수고용 알바까지도 돈을 200만 원 정도 지급한다고 하니까 조금 급한 분을 끄지만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다. 경기가 완전히 활성화되어야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있던 가게 막혀있던 시간 이게 뚫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경제가 좋아야 된다. 전체 경제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또 활기를 차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과거 정권에서는 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경제가 뒷걸음치고 폭망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자행업자가 숨 넘어간다 하는 소리에 오늘 이 인플레 물가 오려도 한숨 좋은 것 같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